안녕하세요. 벨라퀴입니다. 택시갑니다. 네. 빈티지 2 강습이고요. 처음에 위대하기 전의 시절에 있던 차이스턴부터 얘기했어요. 그래서 쇼리쇼지의 차이스턴. 그리고 엑스탑스이라는 느낌의 영상이 되시면서 그 안에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약간 틀어서 갈 수 있어요. 1, 2, 3, 4, 7, 8, 9, 10, 9, 11, 12, 17, 12, 25, 25, 27, 22, 25, 27, 28, 29, 29, 29, 30, 30. 곧 걸어다니는 뱃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킥킥 이쪽으로 킥하고 이쪽으로 기타를 했는데 1 2 3 4 5 6 7 1 2 3 4 5 7 돌려줄거 라고 했으시고 그 다음 손을 이렇게 자세하게 라우스를 드릴게요 킥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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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손에 1 2 3 4 5 5 5 6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줄거 라고 했으시고 저런 움직임을 했으세요 따라가 따라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발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안수 3 다음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킹 div 하나 우웅 이제 됐고 여자라 세기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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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